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시프 시뮬레이터 도둑놈이 되어보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쫙 나온지 몇일 됐는데 제가 지스타 뭐 이런거 좀 행사 좀 한다고 게임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흐흑 크흐흑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제가 듣기로는 도둑이 되어서 도둑질을 하는 그런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박한 얼마전에 저것도 있었지 않나요? 노숙자 시뮬레이터 뭐 이런것도 어..있었고 아무튼 저도 지금 막 해보는거기 때문에 도둑놈이 잘 해보겠습니다 약간 약간 제이슨 스타덤인가? 그사람 닮은거 같은데 크흐흑 뭐야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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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바 어..픽업떡 크로스바를 들라고? 아 크로스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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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식술로 픽슬롸 롸 롬 인벤토리 직업에 필요하다면, 그 집을 내게, 마지막에. 영어를 좀.. 예 그렇죠. 아 스닉 스닉 아 사람이 있구나. 아냐 난 시프야. 여자의 마음을 훔치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는 금만 훔친다. 라이템 빈. 라이템 빈. 음. 아 봐. 저거 어떻게 넘어가지 이거? 게임이 어떻게 넘어가? 어떻게 넘어가지 이거? 점프, 점프 없어! 아, 감사합니다. 내가 앉아있었구나.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아, 숨는 거. 아,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아, 네. 차에 뛰어. 그 크로바랑에서 널 볼 수 없지. 없나?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차를 타고 하는거 아니야? 차 안타죠? 자연스럽게 차를 타고 시동 어떻게 걸어 오 뭐야 오 객돈다 오 드라이브도 해야돼? 오 운전 운전 운전은 개잘하죠 우리 운전은 우리 스타일 아닙니까 오 여기 영국인가 아오케오케 아 이렇게 해서 오오오오 요렇게 해서 에이 받은 에이 아 요런 느낌이군요 이 게임이 좋아쓰 아 이제 와서 잘해 야 슬립 왜 여기서 자냐 쇼파에서 자야돼 침대도 없어 젠장 컴퓨터 체크하려는데 컴퓨터가 어딘데 아 아 컴퓨터에 있구나 컴퓨터 체크가 안되는데 엘렉트로닉스 해킹툴 아 아 컴퓨터에 있구나 하하하하 아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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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 작물 거래야되구나 작물 작물 거래야되구나 뭐야 아 팁같은걸 사서 어 어 아 이게 정보를 사는거구만 이거 정보사서 블랙베이 아 이게 저기고 이거는 장비 장비 사야되고 어 이게 언더스트 언더스트 힌트같은걸 좀 보면서 힌트같은걸 좀 보면서 아 이거 어디 털어야 되지 이거 이거 어디 털어야 되지 이거 누군지 스토리 세일 스토프 어 파운샵에서 뭐 파운샵에서 스토리 베트anta 사이트 탁 스쿨 Number 스토리 오른쪽 퐁쳐 보자 퐁쳐 보자 퐁쳐 보자 사람이 안 사나? 퐁쳐 보자 퐁쳐 보자 퐁쳐 보자 퐁쳐 보자 퐁쳐 보자 티비를... 아 티비를... 어차피 티비를 안아뒀지? 살아봐요? 오샷 오샷 샷! 다가가다... 어? 나 아까 다른 집 어딨지? 뒤쪽이구나? 뒤쪽! 뒤쪽 가자! 아 쪼는 맛이 있는데? 아 티비 훔쳐 이거 씨... 뭐야 이게... 차 어떻게 놔 치고? 어 차 어떻게 놔 치고? 어...어떻게 놔 치고? 아... 뭐야 저 차는 신경 안쓰네? 저 차는 나의 신경 안쓰... 저 차는 나의 신경 안쓰... 아... 파운샷으로 가야지... 아 이게 이제 그 저기... 어? 저 팔로 가야되구나... 아 이거 레크 B네? 어 레벨옷도 했다... 여기가 이제 장물... 어? 장물압이고... 그리고.. 그죠? 어이 좀 재밌는데? 신박하다 아이 한 번 더 해 한 탕 더 해 하나로 충분.. 한 번으로.. 더듬양성 프로그램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아 아.. 아..잠깐만 일단 집 갔다 갑시다 일단 홈으로 갑시다 다음.. 세빌거 정보를 구하고 가야되겠다 그쵸? 다음 정보를 구하고 입수하고 받으시면.. 이미 시안은 뭐 안되겠다 블랙베일 아 이게 지금.. 아 얘네들이 원하는 아이템이 있구나 아..이렇게 해서.. 아 이쪽에서.. 블랙베일.. 여기서 원하는.. 템들이 있구나 템들이 있구나.. 아..이렇게 해서.. 브릭 데어.. 디스.. 아..뭐..뭐야.. 잡같은거.. 시키는것도 있네.. 아.. 네.. 아.. 아.. 자죠? 자 보라 갑시다 어 이런것도 있구나 111번가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박한데 오늘은 맛보기로 하고 요거 내일 겁나 할거에요 오늘 맛보기로나 사람이 있는데 지금 뭔가 하나 왜 이리 많아 하나는 더 할거에요 어쨌든 놀러 가게 아, 그래요? 어, 오케오케 바로 어, 이거 어디로 들어가지 이거? 170번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이쪽이 아닌가? 어떻게 들어가지? 아, 쟤 들어오면 안된다고? 어, 이거 뒤로 왔나? 어, 이거 뒤로 왔나? 아, 잠깐만 사람 있는데? 야, 이씨! 야, 이씨! 야, 이씨! 사람 있잖아! 야, 이씨! 어디로 가야 되지? 안가져, 안가져 야, 이씨! 안가져, 형 아까 어디갔지? 뭐야, 잡혔어? 로드 체크 포인트 아, 사람이 있네! 아,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어! 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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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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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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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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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만나요. 오늘 만나요. 오늘 만나요. 오늘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